교훈님부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. 워낙 액션에 관해서는 감독님과 무술감독님께서 워낙 레트럼들이시라 크게 저희는 어려움이 없었고요. 오히려 날씨가 겨울에 진짜 겨울에 엄동설안에 촬영을 하는 바람에 날씨 때문에 좀 애를 먹긴 했었어요. 너무 추워서 웬만하면 따뜻한 녀석 액션 씨나고 싶은데 남산이든 비오는 옥상이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사람이라는 게 죄송해요. 제가 보현씨는 형사들 다 만나야 돼서 걔는 계속 비 맞고 있었고 저만 찍을 때 말고는 좀 따뜻하게 있을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같이 얘기하고 놀리기도 하고 했는데 날씨 때문에 좀 애를 먹긴 했었습니다. 힘들었던 점들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선배님 말씀처럼 짧게 도와주러 왔다가 가장 많이 고생한 안보현 배우가 생각나는 안 돼 정말 고생 많이 했습니다. 현장에서도 정말 노력했고 안 괜찮은데 계속 괜찮다고 하고 뻔히 보이는데 아픈 거 참고 뭉크하게 모두 안심시키면서 하는 모습들이 정말 든든했고요. 저희가 함께 했던 액션들 중에서는 저는 유승환 감독님을 만나서 아 액션이 이렇게 이렇게 찍는구나 이렇게 되는구나를 제대로 한 번 느껴봤던 것 같아요. 무엇보다도 안전제일이었고 위험 천만한 촬영에도 불구하고 모든 스태프분들과 배우분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됐던 그래서 그렇게 막 무섭거나 두렵거나 하진 않았어요. 물론 약간의 용기는 필요했지만 감독님께서 배우가 할 수 있는 영역과 못하는 영역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게 하진만 죽게 촬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. 네 다음 기자님 감사합니다.